10분 10분 5분 걸래 내가 더러워? 나 맨날 화장실에 나오고 손 씻는 거 한 번 본 적이 없어 나 완전 씻는데? 거짓말 그때 나왔을 때 안 씻었잖아 나한테 걸렸을 때 다시 씻었잖아 그때 한 번 언니 그때 어떻게 씻은 줄 알아? 아니야 원스 이건 진짜 오묘야 뭐야 팩트야 뭔 소리야 나 정확히 기억 안 나 펜싸 끝나고 나 펜싸 끝나고 펜싸가 아니었나? 다 엄청 많네 나는 나는 비누에 빠졌어 그래서 비누가 몇 개 있어 그래서 비누 냄새로 즐겨 즐겨? 즐기고 있지 날씨가 어디가 날씨가 어디가